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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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를 묶어버린 십자가 십자가 눈동이 붙잡고 달만 어린이 변한 새 우리를 묶어버린 십자가 주황의 자랑 끝까지 예수의 어린이 그렇게 하시는 뜻이 그 옆에 우리를 묶어버린 십자가 십자가 눈동이 붙잡고 달만 어린이 변한 새 우리를 묶어버린 십자가 주황의 자랑 끝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봐주는 뜻이니 그 옆에 우리를 묶어버린 십자가 주황의 자랑 끝까지 예수의 어린이 변한 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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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uir의 어린이 변한 był 예수의 어린이 변한 새 durchaus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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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게 되시지 주의 이름 찬송합시다 주와의 흑생영수 날씨 소중하게 하시게 내게 되시지 주의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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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게 되시지 주의 이름 찬송합시다 내게 되시지 내게 되시지 않으시는 생명소 가운데 저 동네 그곳도 순종한 주의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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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게 되시지 주의 이름 찬송합시다 내게 되시지 이 시대는 불만의 시대 불안한 시대 불평의 시대입니다 사람이 목적 없이 하루살이처럼 하루하루 살아가는 내일을 기약하지 못하는 이러한 어려운 시대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전 성경에서 나타나는 한마디로 요약하는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성경에서 말씀하는 66권 속에 가장 핵심이 되는 한 사건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겠습니다 소망을 잃어버린 이 시대에 오늘 이 말씀을 붙들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은 내 인생의 나침판이 될 것이며 망망대해를 떠도는 좌추와 난파슴 같은 내 인생 앞에 하나님은 오늘 희망의 덩대가 되어주실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참 이상한 장면이 소개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신 사람은 누구입니까?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앞에 노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로마스 4장 11절에 믿음의 조상이라는 칭호를 내리시게 됩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과 다위세자손 예수부터 세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부터 신약 성경은 시작되고 있습니다 노아 이야기가 아닙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부터 출발되는 이 아브라함이 등장하면서부터 이상한 장면이 성경은 소개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앞에는 성경이 한 번도 이러한 단어가 등장한 적이 없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갈대와 우르를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한 가지를 약속하셨습니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어다 하나님께서는 일방적으로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너를 축복하는 자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니까 저주하리니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약속의 말씀을 주셨는데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을 향해서 갔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때부터 어떤 사건이 성경에 기록되냐면 창세기 12장 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난 땅에 들어갔을 때 가장 먼저 찾아가는 것이 어떠냐면 상수리 나무 아래로 찾아갔습니다 성경은 나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상수리 나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상수리 나무로 있는 곳으로 찾아갔습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창세기 12장 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 그 다음에 말씀을 보게 되면 창세기 13장 18절 말씀을 보게 되면 또다시 성경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상수리 나무에 이르러 요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상수리 나무 있는 곳으로 찾아갔습니다 거기서 이 사람은 장막을 거기서에 다 정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단을 쌓달만은 거기서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이 상수리 나무 이야기가 끊임없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는 곳에는 계속해서 상수리 나무가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성경 말씀을 소개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창세기 14장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성경은 또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상수리 나무에 이르러 거기서 그하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성경은 무엇을 말씀하려고 상수리 나무를 계속해서 등장을 시킬 거예요 하필이면 노아 이야기도 아닌 믿음의 조상으로 세웠던 아브라함 때부터 상수리 나무 이야기는 시작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을 계속해서 소개하겠습니다 창세기 18장 1절 말씀해 보면 아브라함이 상수리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상수리 나무 있는 데서 나타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왜 상수리 나무 있는 곳에서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십니까?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보게 되면 창세기 18장 8절 말씀 보게 되면 이번에는 이 아브라함이 나무 아래에 계신 하나님께 송아지 고기와 그리고 떡과 버터와 우유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무 아래에 모셔섬에 이 말씀 무슨 말이냐면 바로 앞에 상수리 나무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상수리 나무 있는 곳에 계세요 여기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재물을 드립니다 송아지 데리고 그리고 떡을 데리고 그리고 버터와 우유를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내려가면 또 이렇게 아브라함 시대가 이제 끝나고 야곱 시대가 등장합니다 창세기 35장 1절 사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곱아 너 일어나 베델로 올라오라 하는 말씀을 듣고 이 야곱이 베델로 올라가게 됩니다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집으로 올라갈 때 성경은 한 사건을 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5장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야곱이 이방신상과 귀고리를 상수리 나무 아래 묻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이방신상 다시 말해서 우상을 상수리 나무 아래 묻었습니다 귀고리를 왜 묻었습니까? 성경은 무엇을 말씀하려고 아브라함 야곱이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상수리 나무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이것이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 바로 우리 이야기입니다 말씀이 계속해서 전개되는 것을 여러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은 계속해서 창세기 35장 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번에는 야곱이 베델로 계속 올라가면서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리부가의 유모 더보라가 죽음에 상수리 나무 아래 장사하고 상수리 나무 아래 유모를 묻어주었습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시간이 흘러서 시대가 또 바뀌게 됩니다 사사기 4장 11절을 보게 되면 이번에는 모세 장인이 상수리 나무 있는 가운데서 가까이에서 그가 장막을 지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그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모세의 장인이 상수리 나무 있는 곳에다가 이 사람은 거처를 했다는 것입니다 왜 성경은 계속해서 상수리 나무의 시대를 흘러가면서 사람이 바뀌는데도 계속해서 상수리 나무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성경은 계속해서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사기 6장 11절을 보게 되면 기도원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기도원을 용사 삼으실 때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호와 이 사자가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아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호와 이 사자는 천사입니다 천사가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있다가 기도원을 만나게 됩니다 계속해서 상수리 나무가 소개되는 성경을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제가 증언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또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무엘하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18장 9절에 다윗을 왕자에서 내쫓아버렸던 압살롬이라는 아들이 있습니다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다윗을 만나리 내 맘에 합한 사람이라 하나님이 직접 불러서 기름 부어서 세웠던 이스라엘 이대왕이었던 이 다윗을 그 아들이 그 자리를 노리고 아버지를 내쫓았습니다 이때 성경은 사무엘하 18장 9절 말씀 보게 되면 이 압살롬이 노세를 타고 상수리 나무 아래로 지나가는데 상수리 나무 가지에 머리털이 걸려서 그는 죽습니다 하나님이 택한 사람을 건드렸을 때 이 사람이 대신 망하는 장면을 성경은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역대상 10장 12절의 말씀 보게 되면 이번에는 사울왕이 죽었습니다 사울왕이 자결하고 나았을 때 그 가족들이 다 죽었습니다 이때 백성들이 어떻게 하냐면 상수리 나무 아래 장사지인해 줬다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 제가 구약에 나타난 상수리 나무를 여러분께 소개했습니다 성경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을까요?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는 구약성경 39건밖에 없었습니다 신약성경은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신약성경은 마테마가 누가 요한복음 4복음서라고 말합니다 이 성경은 신약성경인데 이 성경은 예수님 제자들에 의해서 기록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록된 내용을 보게 되면 마테마가 누가 요한복음 모든 복음서에는 끝이 어떻게 결론을 맺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고난당하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은 예수님 오시고 난 이후에 기록된 신약성경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는 구약성경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열어보는 게 지금까지 상수리나무는 구약성경을 소개했습니다 오늘 이 구약성경을 가르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요한복음 5장 39절에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이 성경을 상과하거니와 이 성경은 곧 내게 대하여 정가하는 것이라 예수님의 관하여 정가하는 것이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상수리나무는 무슨 것을 의미하고 있을까요? 좀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에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성경을 더 소개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4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기록한 책 창세기, 추리국기, 래비기, 민속기, 신명기, 다섯 권의 책을 가르쳐 모세의 걸, 모세의 율법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의 오경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 4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세는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예수님의 관하여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빌리포스 2장 6절에 하나님의 본체입니다 하나님의 본체되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이미 구약 성경은 약 1500년 동안 기록이 되었는데 모세 시대에 이미 창세기를 기록하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언적인 사건입니다 예표적인 사건입니다 성경을 좀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께 소개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7절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성경은 다음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서든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자기에 관한 것 모세의 글부터 모든 선지자의 글 말라기 구약 성경 끝까지 전부 자기에 관한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여기 상수님 나무는 무엇을 의미하고 있을까요? 누가복음 24장 44절 말씀하고 있다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의 글과 선지자의 글과 10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약을 볼 때에 눈이 열려버리면 예수가 보입니다 성경 66권을 지어짜십시오 예수 피밖에 없습니다 성경 66권 지어짜세요 예수님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성경 66권을 지어짜면 하나님의 사랑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믿음 소망 사랑 얘기하는데 믿음 가지고 구원 받는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 믿음이 어디가 대상입니까? 사랑까지 가야 됩니다 무슨 사랑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본체 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그분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토를 믿는 것은 바로 무엇을 말합니까?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토는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예수 그리토의 피로 말며마 나는 죄의 시섬을 받았습니다 나는 죄의 삶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요한복 1장 12절에 말씀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기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가 있으니 나는 하나님 이 사실을 믿습니다 이것은 순전히 하나님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이 사랑을 내가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은 믿음 소망 사랑 가운데 제 이름은 사랑인데 우리가 천국을 어디 갑니까? 이 믿음을 하나님의 십자가 사랑을 믿는 자가 천국 간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중간에 무엇이 있습니까?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 가진 사람은 반드시 소망 같습니다 소망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사례까지 갈 수 있어요 오늘 그렇다면 이 상순이라면 보험적으로 무엇을 얘기합니까? 이 땅에 오시는 예수 그리토를 예폐하는 한 사건인데 고대 문헌을 소개하겠습니다 성경만 막이나게 제가 소개할 수가 없어요 저 고대 근동지역 그 시대에 지금도 많은 고대 문서들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처형할 때에 이 상순이나무는 대단히 흔한 나무였습니다 그런데 십자가를 만든 나무 가운데 가장 많이 사용했던 나무가 상순이나무입니다 보험적으로는 뭘 말하고 있습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계속해서 하나님 불의신 받고 계속해서 움직이는 곳마다 상순이 아래로 찾아가는 것은 오늘날 보험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이 항상 십자가 중심으로 생활하는 것을 예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실 예수 그리톡의 십자가 사건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상순이나무 아래로 아래로 찾아가는 그들의 모습은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은 바로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오늘 믿음의 사람이 내가 항상 십자가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을 말합니다 십자가는 무엇을 말합니까? 내가 죽는 자리입니다 여기에서 아브라함이 항상 상순이나무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그렇다면 야곱이 왜 베델로 올라갈 때 다시 말해서 하나님 집 보험적으로 오늘 교회를 갈 때 교회는 하나님 집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요 오늘 우리가 교회로 올라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첫 번째가 이방신상을 상순이나마에 묻어야 됩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주님 만나러 가는 자리는 반드시 이 땅의 우산 덩어리는 전부 십자가 밑에 묻어버려야 됩니다 귀고리를 왜 묻습니까? 이 상징적인 의미가 뭘까요? 귀고리의 상징적인 의미는 이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 귀의 목적이 뭡니까? 듣는 것입니다 세상 소리 듣던 내가 세상의 온갖 마귀 소리 듣던 내가 이제는 베델로 올라갈 때에 이것을 상징적으로 뽑아서 십자가 밑에 묻어버리는 이것은 뭘 말합니까? 이제는 나는 하나님 말씀만 듣고 살겠습니다 그리고 이 종의 귀고리는 또한 무엇을 의미하냐면 그 당시 노의로 삼을 때 손끝으로 귀를 뚫었습니다 이것은 뭘 말합니까? 이제는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는 그 야곱 같은 성도는 무엇을 말하냐면 이제는 나는 세상 종이 아닙니다 내가 세상 종살했던 내가 귀고리 뽑아내고 십자가 묻는 의미는 이제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는 자유자가 되었습니다 이 사실은 있습니까? 또 한 가지는 영적으로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창세기 35장 8절에 리부가의 유모 더보라가 죽었을 때 상순의 말에다가 장사지는 의미가 무엇을 말합니까? 유모는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유모는 내 치닭거리 다 해주는 사람입니다 뒤치닭거리 다 해줍니다 나를 돕는 자입니다 구전일을 도맡아 하는 자입니다 나를 붙들어주고 나를 씻겨주기도 하고 항상 나를 돌봐주는 이 살바른 유모 자리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러 올라가는 이 베델로 올라가는 사람은 우리 신앙생활이 어떻게 됩니까? 내 주변에 수많은 유모가 있어요 나는 내 심령신앙생활에도 혼자 서지 못합니다 때때로 아내가 영적인 유모가 되어 있습니다 나를 붙들어주자 하면 남편이 교회를 제대로 안 나옵니다 그런데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러 올라가는 베델은 유모가 없어져야 됩니다 어디에서 상순이나 말에 묻는 것은 오늘 보금적으로 십자가 아래에다가 내게 있던 유모가 다 죽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제는 나 혼자 설 수 있습니다 유모 없어도 내 마음대로 이제는 내가 서술을 가꾸고 내 영적 관리를 내가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신앙생활이 주변에 유모를 많이 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유모가 내 주변에서 없어져야 합니다 내가 오히려 남을 붙들어 줄 수 있는 이런 자리에 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여기에서 오늘 십자가를 소개합니다 오늘 믿음의 사람들이 찾아갔던 십자가 그 자리에 한 가지를 더 언급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사울왕은 하나님 앞에 그는 배신을 했고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나중에 사울왕이 죽었을 때 상순이나 말에 묻어주는 의미가 뭡니까 마지막 그들이 죽었지만 그들은 십자가 밑에 묻히기를 원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여기서 십자가에 따라오세요 예수 피해 10대 축복 10가지 축복을 소개합니다 사랑하는 성들 여러분 소망을 이뤘습니까? 아니면 절망하고 있습니까? 한 가지 기억하십시오 우리 주님이 어떤 분입니까?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주님이 나 만나면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없는데 우리 주님은 말씀합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불가능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늘 절망 가운데 내게 오늘 소망을 주실 것입니다 내가 절망 가운데 빠진 나에게 하나님께서 기쁨을 주실 것입니다 오늘 시간 사랑하는 성들은 이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길 바랍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여러분이 소개합니다 십체되시는 예수는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 장면을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성경은 첫째 골로서에서 1장 2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십자가 피로 화평을 이루사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해 되기를 기뻐하셨느니라 십자가 피로 화평을 이루었습니다 그분은 땅에 있는 것들 하늘에 있는 것들 모든 것을 예수 그로 말미암아 화목해 되기를 기뻐했습니다 여기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주제가 어딥니까? 갈라디아 6장 14절에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직 내게는 예수 그리처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 사랑하는 성들 여러분 우리 이 땅에서 권력을 자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재물을 자랑합니다 명예를 자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세상 프로필을 자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세상 지식을 자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세상 학력을 자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기억하세요 그것은 한 순간이 지나지 않습니다 이 땅을 내가 떠나는 순간에 물고픔처럼 사그라져버립니다 안개처럼 사라져버립니다 중요한 것은 그러나 영원히 내가 영원히 자랑할 것은 저 천국에서 자랑할 수 있는 것은 영원히 우는 십자가를 자랑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처의 십자가 저는 다는 그 말씀드립니다 이 세상에 오직 구원은 예수밖에 계시지 않습니다 이것은 영원 불변의 진리입니다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예수 외에는 제삼을 받을 수 없어요 성격은 어디를 봐도 예수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왜 여기 이단이 나옵니까? 이단이 정체가 뭡니까? 인간이 이단이라 말은 시작은 똑같이 가는데 끝에 가보면 하나님 자리에 인간이 앉아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이단이에요 끝이 다르다는 것이 이단입니다 똑같은 성경을 쓰고 있습니다 성도들 미워갈 때 처음에는 기가 막히게 잘 나갑니다 똑같이 나갑니다 점점 가다 보면 이상한 길을 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자신도 모르게 이미 도취되어 버립니다 빠져들어가 버립니다 항상 이 시대는 내 신앙관리는 내가 해야 됩니다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보게 되면 여러분에게 10대 예수 피해를 소개하겠습니다 성경 전체를 신약 성경 전체 개시로까지 여러분에게 소개하겠습니다 예수 피는 10가지 축복을 가져옵니다 오늘 저는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여 오늘 이 말씀을 모든 듣는 사람들에게 이 특별히 민족이 예수 피로 모든 죄에서 정결케 하여 주시고 우상 생겼던 죄에서 주여 용서하여 주셔서 이 나라가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첫 번째 개시록 1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 피는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켰습니다 해방이 뭡니까? 자회자가 되었습니다 예수 피로 자회해 줬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분이신지 아세요? 내가 진정으로는 예수를 덜 말며만 나는 예수 피로 죄산받았다 이 사실을 믿는다면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노마서 8장 1절에 우리에겐 정죄할 자가 없습니다 조죄가 오질 않아요 첫 번째는 개시록 1장 5절 말씀 그대로 예수 피는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켰습니다 두 번째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 1서 1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의 피는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했습니다 모든 죄, 지금까지 어떤 죄를 지었든 모든 죄를 총망라에서 하느님께서는 예수 피로 깨끗하게 만들었다 그랬습니다 세 번째는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배 소속 1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의 피는 우리를 구속하시고 죄사함을 받게 했습니다 사했다는 말은 죄가 지워져버렸습니다 흔적도 없습니다 예수의 피로 모든 것이 지워져버렸습니다 오늘 여러분 그러므로 이 자리에서 아직도 나는 죄인이라고 그렇게 항상 자기 스스로 자꾸 자학을 하고 자기 스스로 마음을 자해시키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건 영적인 정신적인 자해입니다 이것은 큰 죄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예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은 내 환경에 지금 비록 가난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환경에는 어려움이 있지만 하늘마다 환경은 잘 되지야 풀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 영혼은 달라요 예수 그리투로 말미암아 내가 예수의 피로 죄사함을 받은 사람은 반드시 내 마음 속에는 죄의식이 없습니다 무엇을 갖고 있어요? 내게는 소망을 가집니다 절망하지 않습니다 내게는 예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네 번째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 보기에는 골로세서 1장 20절에 제가 강조한 적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투로 피는 우리에게 화평을 가져왔습니다 하나님 관계, 내 관계가 화평하게 되었습니다 다섯 번째는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예배 소설 2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투로 피는 하나님과 죄인된 우리가 가까워졌습니다 가까워져서 어느 정도 가까워졌습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요한봉 1장 12절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들은 죄의식에 눌리지 마세요 지금도 과거의 상처를 아직도 기억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결코 그것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가장 심각한 것은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군지 그리투로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말씀합니다 새 것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전 것은 다 지나갔습니다 과거의 아픈 상처가 지워져야 됩니다 진정으로 주님을 만났다면 우리 주님의 가신 곳마다 다 치료했습니다 치료하시는 하나님 그런데 아직도 그 상처를 그대로 갖고 있다면 당신은 진정으로 예수 그리투를 말며마 지금 치료하지 못했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이제 보라 새 것이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축복의 주인공이 여러분인 것을 믿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특별히 함께 하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여섯 번째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9절을 말씀해 보게 되면 예수 그리투로 피로 말며마 따라하세요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었나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 죄인이 아니야 왜 죄인이 아닙니까? 에베소서 1장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장세전에 누구든지 그리투를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택하시기로 예정하셨다고 했어요 나는 이제 하나님 안에서 난 택한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스스로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투로 피로 말며마 너는 의로운 자가 되었다 나는 의로운 자가 되었습니다 죄수는 받았기 때문에 당당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재판장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법정에 선 사람은 죄수들이 섭니다 그런데 경미한 죄를 지어서도 재판장이 선고하는 대로 사형 집행당할 수가 있고요 무죄가 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중재인이라도 재판장이 당신 무죄하면 무죄가 되는 거예요 오늘 이것은 뭘 말합니까? 이 땅에 오직 재판장 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안 계십니다 우리의 재판장 되시는 하나님께서 내가 아무리 큰 죄를 지었어도 너는 예수 그리투로 말며마 내가 주 안에 있으니 너는 예수 그리투로 안에 있으니 너는 죄인이 아니야 너는 천국의 사람이야 제가 오늘 천안에서 목회자 100여 명을 오늘 함께해서 제가 오전, 오후 계속해서 세미나 강의를 했습니다 상당히 피곤했어요 목사님한테 뭘 가르친다는 건 상당히 여러 가지 고도에 많은 것이 준비가 돼 있는데 3시, 4시가 됐는데 피곤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힘들지 않긴 했는데 여기 서니까 하나님께 힘 주세요 우리 하나님 멋있는 분이세요 사람이 탈진할 것 같아도 서니까 오늘 말씀 준비가 어떻게 이렇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내게 능력 주시면 할 수 있는 거예요 여섯 번째 소개하겠습니다 게시록 5장 9절 말씀이에요 예수 피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투로 피로 사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렸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예수 피값으로 예수님이 사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드려졌습니다 이제는 내가 내 몸이 아니에요 이제는 하나님께다가 드려진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대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이제는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린 주 안에서 마음껏 행복을 누리시고 마음껏 하나님과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성경 제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일곱 번째는 요한복음 6장 5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기를 나의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에 있고 예수 그리투로 피는 우리에게 영생에 있습니다 여러분 성찬식 때에 포도주 마시죠 포도주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마태복음 26장 27절에서 28절 말씀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리고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은약의 피다 우리가 포도주를 마실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영적으로 뭘 말합니까? 내가 포도주를 마시므로 나는 어떤 사람이 되었습니까? 하나님 예수 그리투로 말면 나는 죄삼 받았다는 신앙 고백적인 고백이 거기에 있습니다 이 사실은 있습니까? 성경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 말씀 보게 되면 10월에서 9장 12절에 말씀하시기를 예수 그리투로 피는 우리에게 영원한 속죄를 이루었습니다 그분은 단 한 번 십자가 주심으로 단번에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시는데 영원히 속죄되었습니다 우린 다시는 죄인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주님 안에 계십시오 그리고 확실하게 이 구원에 확신을 가지십시오 나는 구원 받았다 나는 예수 그리투로 말면 아마 우리 예수님께서 피 흘리신 그 피로 나는 죄삼 받았어 2000년 전에 예수님과 십자가 현장에 나는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있습니까? 내가 2000년에 그 현장에 있지는 않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믿음을 가지고 그 현장에 있더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똑같이 2000년에 십자가 현장에 있던 것과 똑같습니다 한 가지를 더 소개하겠습니다 13장 12절 말씀 보게 되면 예수 그리투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다 우리는 거룩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한 가지 기억하세요 아무것도 눌리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우리 주님이 험도 티도 없는 분이 그분이 내 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그분은 부활하셨습니다 영광의 자리에 지금 계십니다 오늘 그렇다면 이 자리에 천국은 어떤 사람이 갑니까? 계시록 7장 14절에 저 천국은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개한 사람만 천국에 갑니다 천국에 갔던 사람들 전부 옷이 희입니다 희다는 의미가 뭘까요?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었습니다 우리의 죄가 죄 씻음 받은 자만 천국 갑니다 자, 오래 인사합니다 눌리지 마세요 그게 하세요 죄의식을 갖지 마세요 그게 하세요 예수님이 다 해결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다 해결하셨습니다 이 사실 믿습니까?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자리는 어떤 자리입니까?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자리예요 제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성사는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됩니까? 할 때 너 항상 소망을 주어라 우리 주님은 소망의 주님이세요 한 가지 기억하세요 우리 주님이 가시는 곳에는 죽은 자도 살려냅니다 없는 것도 있게 만드세요 가난한 자를 부여하게 만들고 우리 주님의 하신 행적을 우리는 그대로 가야 됩니다 성경을 이제 제가 말씀의 결론으로 찾아가고 있습니다 성경은 한 사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최초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다가 순교자 된 사람 한 사람이 있습니다 아벨입니다 아담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가인과 아벨이 똑같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제사를 드렸는데 여기서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고 아벨 제사를 받습니다 가인 제사는 어떤 제사입니까? 농사 한 곡식을 드렸고 아벨 제사는 양을 드렸던 제사였습니다 그런데 왜 아벨 제사만 하나님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거절하셨을까요? 이 사건에 대해서 후세에 약 수천 년이 흐른 후에 11에서 11장 사전은 하나님께서 이 아벨 제사를 받으신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벨은 그 예물에 대하여 증가했습니다 예물이 무엇입니까? 아벨 손에 양이 들려져 있습니다 이 양은 누구 때문에 죽었습니까? 아벨 때문에 죽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벨도 죄인입니다 왜 죄인입니까? 아버지 아담과 어머니 하와가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것을 먹었던 죄를 지었습니다 가인 또 죄의 혈통을 가지고 있고 아벨도 죄의 혈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아벨 똑같은 죄인인데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아벨의 얼굴을 보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벨의 다른 조건을 보지 않았습니다 단 한 가지 그 예물을 보셨다는 것입니다 이 예물이 무엇입니까? 아벨의 손에 들려진 예물을 앞세우고 나갔던 하나님 앞에 들고 나갔던 예물은 양이었습니다 이 양이 바로 누굽니까? 복음적으로 요한복음 1장 29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라세 상제를 쥐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터의 피가 오늘 이 시간 우리는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아벨의 손에 양의 피가 들려져 있습니다 오늘 내 손에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예수 그리터의 피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내 손에 들려진 희생되시는 예수 그리터를 보시고 나를 의로운 자가 흐르시고 나의 예배를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의 결론은 갈라디아 6장 14일 본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고백했던 오직 내게는 주 예수 그리터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많은 것을 자랑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영원히 자랑할 것은 예수 그리터의 십자가가 되어야 됩니다 주여 이 민족이 십자가를 자랑하게 하소서 주여 한국교회가 십자가를 자랑하게 하소서 십자가를 자랑해야 됩니다 이 민족은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한국교회는 특별히 십자가 밑에 무릎을 꿇고 모든 한국교회 성도들이 모여서 십자가 밑에서 우리가 회개하고 십자가 밑에서 주님을 향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그럼 반드시 하나님은 이 민족을 세워주실 것이고 하나님 민족이 가장 축복받은 나라 가장 행복한 나라로 하늘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저는 간절히 이 자리에 소망합니다 여러분 가정이 자손 대대로 십자가를 자랑하는 예수 그리터의 명문 가문 내시기를 축복합니다